안녕하세요. 임한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매일 한 개씩 동영상을 만들다가 한 달 정도 깨어름을 조금 피웠습니다. 요즘 TV, 방송인데 보면 인공지능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2025년,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인공지능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훨씬 더 빨리 나와버렸죠. 그리고 또 그 성능이나 인원 활용도 이런 게 저희들의 상상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 황세란 유인균 땅으로 농사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닥치는 대로 거기에 관련된 자료, 책 이런 걸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공부하다 보면 영상이나 이런 감, 아이디어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책에 몰입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나오는데 공부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차게 되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하고 서로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도시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전문적으로 농사를 만평, 이만평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들은 도시에서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빈 공간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도시에 작은 공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우리 짜투리 공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사용해서 어떻게 농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도시 근교에 조금 이렇게 빈 땅들. 시골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땅을 임대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은 100평, 200평 이런 짜투리 땅들은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계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몇 천평이 있는데 100평짜리 땅 때문에 이쪽으로 또 가고 옮기고 이런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곳곳에 짜투리 땅들 100평, 200평, 300평 이런 짜투리 땅들이 시골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놀리게 되면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날수록 크게 여러 가지 잡초들이 끼어가지고 뒤에는 농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정도로 땅이 황폐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땅들을 이제 놀리지 않고 바스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한 300평 정도 빌리는데도 실제로 돈 얼마 안 듭니다. 1년에 제가 듣기로 1000평 빌리는데 1년에 싸랑감아 그렇게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00평의 싸랑감아 집 일단은 1년 사용료가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골 땅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농사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계속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 도시농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다섯 가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다섯 가지가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처음 하는 수직농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직농업이죠. 이건 제가 저번에 이제 서른다섯 개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앞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놨습니다. 이제 수경재배라고도 그러죠. 이게 농업이 이제 청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1청, 2청, 3청, 4청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에서 이제 수경재배로 해서 농사를 하는 그거는 지금 도구를 다 팝니다.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펌프 그리고 이제 물을 순환시키는 그 안에 있는 수액을 다 순환시키는 그런 도구들도 쿠팡이라든지 인터넷 쇼핑 이런 데서 다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농업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가 이제 수직농업이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도시농업에서 이제 중요한 게 커뮤니티 참여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든 처음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막막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커뮤니티, 이런 모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이제 먼저 참여해보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저도 지금 여기저기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밭 같은 것도 이제 뭐 5평씩, 10평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농사하는 그런 종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단체가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터밭 한 10평 정도를 이제 뭐 그런 종교단체나 아니면 그런 모임, 그런 커뮤니티에 여러분 참가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옆에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엄청나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모임, 단체 이런 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도시농업에서는 이제 기술, 그 기술이라는 거는 센스, 그 다음에 자동화, 데이터 분석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 기술인은 할 줄 모르는데 그러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이 센스 기술, 그 다음에 자동화 기술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밭이 여러분 농사하는 밭이 이제 뭐 한 시골에 땅을 얻어가지고 100평이다, 200평이다 이러면 이제 큰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물통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받아줍니다. 이제 받아가지고 시골에서는 이제 저도 뭐 시골에 조그만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만 1년 물값이 한 4, 5년 전만 해도 2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가죠. 1년 물값이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내 마음대로서도 물값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수도 같은 걸 그 마을에서 이제 다 이렇게 그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을 여러분 농사하는 데다가 이제 큰 물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간단한 펌프 시설이 있잖아요. 펌프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관 시설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이 펌프만 딱 틀면 어떻게 됩니까? 쫙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는 이런 자동화 이런 걸 도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면 좋다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세 번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번에 하나 샀거든요. 지온 땅 온도 재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그 센스들이 많잖아요. 그래 이제 땅 온도 그 다음에 뭐 땅의 그 뭐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간 뭐 이런 이제 센스들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해가지고 이제 뭐 땅의 수분 함량 뭐 이런 것도 이제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나 기구 같은 걸 가지고 뚝뚝뚝 찔려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땅이 지금 메말라 있다. 수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에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면 되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수분 함량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센스에서 이제 너무 가물어지면 지가 알아서 이제 아까 그 수분 펌프가 열려가지고 물이 쫙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이 좀 충분하다 싶으면 그 센스 작동해가지고 이제 물이 딱 이렇게 저절로 잠기고 이런 장치들도 지금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늙고 큰 걸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조그마한 거 열평이나 스물평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크게 돈이 들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설명서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농업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정책 지원 이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든 우리가 법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지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농사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이제 도시농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규제 장벽 이런 게 또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별로 못 느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이제 그런 규제 도시농업에서 이제 뭐뭐뭐 하면 안 돼 하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알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지원이 있답니다. 정부 정책 지원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을 몇 평 이상 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같은 걸 이제 뭐 간소하게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정책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아는 거는 이제 그 농업기술지원센터인가 정부기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양산에 있다 양산시 농업기술지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올해는 어떤 어떤 정책이 있다 뭐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참고를 하면 되게 좋다. 그래서 도시농업에서 이제 정부 지원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하는 게 네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업을 다섯 번째로 넣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 가서 내가 이제 땅에 한 100평이 있다 200평이 있다 그걸 절대 여러분들이 사진을 마십시오. 처음에는 무조건 임대에서 쓰십시오. 아까 임대 비용이 1년에 뭐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임대에서 쓰더라도 그 저기 혼자 가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되게 힘듭니다. 혼자 하게 되면. 저도 뭐 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이것도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좀 뿌리고 미생물들 이런 걸 뿌리고 이제 어제도 저는 왔거든요 했는데 혼자 뭐 이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명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우욱 하면 되죠. 뭐 시골에는 주차비 안 주도 주차할 때 천재입니다. 그래서 옆에 빈 공터 이런 데다가 차 딱딱 대놓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한 두 가구나 세 가구 가면 되죠. 그 부부로 하면 여섯 명이잖아요. 그러면 부인들은 이제 뭐 돼지고기 굽고 먹고 먹고 이렇게 막 음식 상만하는 동안 남자 세 명은 가서 이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일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두 시간 하고 그다음에 묵고 또 뭐 조금 놀다가 또 한 뭐 해 떨어질 때쯤 되면 한 한 시간 정도 일하고 하루에 한 세 시간만 일하면 충분하죠. 그걸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일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걸 인공지능은 이제 지금 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냉정하게 정을 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에 관한 협업이 그러는데 이해관계가 뭐 시골에서 농사 100평 짓는데 무슨 놈의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그냥 하루 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섯 가지를 인공지능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이제 이걸 조금 요점 정리를 하면 도시는 이제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보다는 수직으로 하는 농사를 권한다. 이거고 두 번째 이제 커뮤니티 주변에 이제 이런 걸 열평 다섯평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가해가지고 배워라. 세 번째는 이제 기술, 센스, 자동화 이런 걸 되게 쌓여. 이게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용을 해라.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거라든지 정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보고 다 뭐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협업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번에는 옆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 아파트에 관리 소장님이 계세요. 그 소장님도 농사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땅을 기퉁이를 이거는 소장님 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다음번에는 뭐 일요일날 소장님 일요일날 쉬니까 일요일날 이제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일 조개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기 같은 걸 조금 구워 먹고 그리고 뭐 같이 좀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오후에 뭐 한 시간 정도 딱 마무리하고 당내로 오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짜든 동지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몇 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다 보면 뒤에는 자기도 한 번 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되게 재미있죠. 정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강아지라도 데려가십시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도. 강아지도 시골에 갖다 놓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뭐 땅도 개들이 이제 흙냄새 이런 걸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땅 냄새도 맡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이러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제 진돗개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데려가가지고 풀면 온 마을을 이제 다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입에 뭐 좀 묻히고 오거든요. 마을 닭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마을에 있는 닭 잡아먹고. 아, 가면서 이제 닭감물이 주기 바쁘죠. 네, 그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좋다. 갈 사람 없으면 강아지라도 데려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도시농업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점점점점점점 조금 조금씩 이제 재미가 있어지고 그리고 확장이 되고 그리고 뭐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땅 가지고 묻고 이러면 아이고, 이제 신이 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농약 뿌리고 이러면 의미가 없죠. 만약에 농약 뿌리, 농산물 먹고 싶으면 뭐 저기 시장 같은 데 가서 뭐 깨끗하고 바짝 바짝하고 때깔 좋은 걸 사면 됩니다. 농약 안 치고 그렇게 농산물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 농약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맛도나 시장 가서 이제 때깔 좋은 농산물을 사가지고 먹으면 여러분들은 농약을 듬뿍 드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농사를 하게 되면 농약을 안 치고 그게 의미잖아요. 농약을 안 치고 농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때깔이 안 좋습니다. 농산물이 때깔이 안 좋고 그리고 벌레가 잘 먹어요. 그래서 조금 벌레 먹으면 그거 떼내고 나머지 먹으면 돼요. 요런 이제 그게 있고 그리고 잘 안 커요. 화학비루를 안 뿌리면 잘 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고를 때 화학비루 대신 저희들이 이제 그 미생물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 있죠. 요거에 이제 홈페이지 있습니다. 요 유인킹이라는 이제 그 그 홈페이지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쇼핑몰도 있어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미생물들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차피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생물 하나 뭐 요런 거 이거 100g짜리거든요. 요거 한 개 요거는 조금 비싸요. 요거는 좀 비싼 건데 요거는 좀 싸요. 요거는 이제 얼마 안 하니까 요거 한 통만 사게 되면 엄청나게 이게 시드균이라고 합니다. 종자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퇴비를 만들고 싶다. 요거를 넣으면 그 퇴비가 발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드균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농약치고 화학비료 친 만큼 때깔 좋게는 안 되더라도 뭐 벌레도 좀 덜 먹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맛도 좀 더 있고 요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걸 계속 해볼 거예요. 저도 농사를 하고는 이제 뭐 콩알 3개씩 아홉 개 심은 것밖에 없는데 제대로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빨리 심은 것 같아요. 1월 달에 씨앗을 심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3월 4월 이래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시골에서 언제 4월 달에 뭐 씨앗 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대를 대비해서 지금 조금 조금 이렇게 태비도 지금 모으고 있고 이제 발효태비죠. 이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시킨 태비들도 지금 막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차에다가 한가득 실어가지고 시골에 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도시농업을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 하니까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인공지능이 해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